안녕하세요 스타 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파란색 시원한 컬러로 쾌자 준비 하셨는데요 쾌자의 머리띠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에메랄드 빛으로 보석이 들어간 듯한 그런 띠가 있어서 이렇게 예쁜 띠 중앙에 하나 넣어 드렸고요 푸른색이라 또 푸른색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석같은 띠를 이렇게 붙여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옷이랑 같이 배송해 드릴 건데 예쁜 머리띠 준비해서 보내드린다는 거 한번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